음 그렇지! 구독! 알림 설정! 알지?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동네형 박성주입니다. 자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현지를 했는데 왜 했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요. 이번에 패키지가 넥슨이 내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분모가 두 개밖에 없더라구요. 내 말을 들었나 봐요? 아니면 말고 아무튼 뭐 GR하고 TT 분모가 딱 두 개밖에 없다. 내가 근데 딱 이 얘기 했잖아. 분모 만들거면 GR하고 TT 딱 두 개만 하라고 말을 잘 듣는 편인데? 좀 수용하는 편이네? 그렇지 수용아? 아 군대 같구나. 그래서 간만에 현지를 해보려구요. 내가 또 쓰고 싶었던 선수도 좀 생겼고 GR 아구에로가 써보고 싶어서 혹시 나오면 써보려고 자 근데 또 하나 또 뭐가 4월에 또 나왔대? 멤버십 특별 할인으로 반값에 FC를 살 수 있더라구요. 딱 아다리가 맞더라구요. 그래서 지금 5만원 충전 해가지고 만 FC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만 FC를 충전했는데 또 보니까 특별 할인 패키지가 또 있더라구요. 근데 이거를 하면은 연쇄 상품에서 얘를 못 먹더라구요. 아무래도 이제 저거보다는 이거를 10만원짜리를 하려면 이거를 할게 낫겠다는 싶네요. 자 이렇게 GR 포함 오버럴 86이상 선수팩 5칸데 아.. 거지가 않네. 여기까지는 양보를 못해줬나보다. 이거를 내가 방송을 켜기 전에 딱 이거를 보고 드는 딱 생각이 뭐였냐면 저기 저기 보셨어요 이거 박성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떡하죠? 야 야 박성주 뭐 그 새끼는 뭔데 우리한테 지랄이야? 어? 지가 뭐 뭐 게임사 알아? 아니 아니 그래도 지금 댓글을 보십쇼 에?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에? 뭐 피파 존망 게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음 패키지 4월달 패키지는 조금 분모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? 그러면은 박 대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딱 GR하고 TT만 넣는데 보러스로 주는 거는 그대로 가 어? 야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 아 그러면은 이것도 박성주가 또 오지게 깔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상무님 마 박성주 그 새끼가 뭔데? 어? 내 내 소장님이라 근데 밥도 뭐 아니 잠깐만 자 무튼 이런 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 여기까지 양보를 못 한 거 같아 근데 그래도 나는 GRTT 두 개만 넣었다는 거에서 요 정도면은 내가 타협해 볼 만하다 아 그래도 넥슨이 두렵게 까지 쓰레기 기업은 아니구나 다행히 정말 다행히 잠깐만 뭐야 이거 상자였네? 그냥 카드가 아니라 잠깐만 아아 아아 이것도 확률이구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최소 그니까 최대는 5인데 최소가 4개짜리가 있는 거지 1에서 4까지 자 자 뭐야 1에서 5? 이 쓰레기들아 하하하하 이럴줄 알았어 이 유저 기만이야 이거 어? 분모 두 개를 낮춰놨더니 이제는 강화로 분모를 만들어놨네 이것들이 이거 이거 또 모르니까 또 이거는 이제 2,5 2,3,4네 2,3,4 또 설마 2에서 5 이렇게 나오겠어? 뭐야 이거 3에서 5 2에서 5 아 아 아 아 상무님 야 상무님 야 상무님 박성주가 저희 상수를 또 간파했습니다 야 야 인마 괜찮아 인마 야 그 새끼는 저번에 분모 얘기밖에 안했잖아 지하라고 티티 두 개 줬으면 됐지 네 됐어요 뭐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3에서 4 3에서 5 딱 나오면 진짜 야 4에서 5 3에서 5 오오 Explorator 결국 4에서 5는 딱 하나utable 하나왔네 3에서 5가 2개 4에서 5가 1개 2에서 5가 1개 1에서 5가 2개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핑 30명 지명 선수 팩을 먼저 깔 게 낫겠지 저는 항상 한번에 안 깝니다 메시 포구바 음바페 아구여루 눈이 이렇게 상위에 5인데 아구여루가 쓰고 싶어 그래서 지금 현진한거디 아구여루 한번 써 보고 싶어서 자 제발!! 쏘아 아 하메스... 제일 보기실련해 나왔어 최근에 콜룸비아전에서 너무... 콜불견 진짜... 나는 이게 잘생겨가지고 약간 호감이었는데 사람 얼굴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Boot 여러분들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요 저는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지만 정말 착하고 취미 꽂고 noisy 자자자 다음 바로바로 그렇지!! 메시?! 메시 아니야 이거?! 그렇지!!! któism , 야... , 와!!! , 와!!! , 아, 이 맛에 카드깡 하는구나... 와... , 갑자기 막, 야, 살아나는데, 세포가?! , 어?! , 야... , 야, 또 GR 매실 써보고 싶었어. , . 자, 1에서 5. , 1에서 5는 솔직히 뭐 딱히... , 뜰 것 같지는 않았을까, 벌어버릴거죠, 진짜로. , 아, 마틴, 오, 와... , 비싸졌다... , 짠! , 아, 또 벌어버린 거. 1에서 5는 좀 잘 안나오는데 더용 아 이거 드립 생각나는데 아 이거 해도 되나? 아 욕먹을 것 같은데 밥 더 줄까? 더용 자 2에서 5카 자 2에서 5카 아아 자 GR인데 스페인의 왼쪽 오.. 오하라 왜 깜짝이야 와 이름 보고 빵 터졌네 깜짝 놀랐네 자 3에서 5카 3에서 5카 정도는 좀 띄워줘야지 어? 크레스퍼? 아니다 아르헨티나 베론?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어 형님 어 형님 출소하셨습니까 형님 형님 여기 두 분 여기 있습니다 형님 돈 깔아 이씨 어 형님 아 리얼이냐 이런 분이 조폭 약간 그런 약간 페이스 아니냐? 솔직히 나는 착하게 생겼지 않냐? 솔직히 이런 분들에 비해서 어? 남파 공작원이나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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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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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리액션에서 어 우리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었다 음 좋다가 음운 부품 하필 3카네 아 5카였으면 좋았을텐데 야 근데 금방 끝났는데 너무 빨리 끝났는데 자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야 기대하면 안 돼 어 아 왜 GR이 아니지 어? 어? 캠베 오카? 어? 어 얼마야 아아아아아악 어억 어이구 어이구 형님 아이고 둘째 형님 슈타렸습니까 형님 어이구 어허허허허허허허 어아 와 리얼이 우리 만식이 형님 와 우리 만식이 형님 덕대 G20야 피지급 97이 형님 아아 아니 오늘 뭐 왜 이렇게 세신 분들만 나오지? 어? 와 얼굴 리얼 약간 내 느낌 나지 않냐? 느낌이 내가 약간 저표정지면 카드칸 간만에 하니까 재밌는데? 자 이거 무조건 옥하거든요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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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말고 딱 요거 알겠죠? G G R 한 번 더 튼다 G R 렛츠고 가자! 아 리베 리베리는 거꾸로도 리베리 어이 잠깐만 이분도 약간 어이 형님! 와 오늘 약간 좀 험악하게 생기신 분 많이 나온다 세신 분들 약간 조포 컨셉 스쿼드 맞춰야되나 이러면? 조포 컨셉? 와 리얼 개쎄 잠깐만 와 어 이제 우리 만식이 형님하고 우리 용철이 형님 와 만식이 형님 진짜 리얼 맨주먹으로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이 생기셨는데? 자 다음에 와이러 시X 입으로 터는 형님 야 우리 시X야 욕 찾으신 분 아 약간 진짜 어 로드리게스 완전 개깡패 아니야 인성 와 뭐지? 조포 컨셉인데요? 아니 그러고 보니까 반데이크 배런더 떴네? 와... 지린다 반데이크는 떡대로 와... 리춘수 리춘수는 아 리춘수 원래 있었지? 약간 이렇게 생기신 분이 두목일 수 있어 약간 눈빛 보이시죠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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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에서 막 웃으면서 야 야 야 야 그래서 야 우리 나이트 그래서 졌어? 졌어? 아... 시X야 이런 애들 있잖아 갑자기 막 어? 갑자기 개 돌변하는 애들 무서운 사람들 진짜 리얼 앞에 있던 젯돌이로 갑자기 막 뒤통수 흘리고 갑자기 웃으면서 어 근데 약간 포메이션이 스쿼드가 되는데? 뭐야 이거 컨텐츠야? 야 이거 야 이거 스쿼드 어? 카드깡으로 나온 선수들로만 스쿼드 구성하기 컨텐츠야 뭐야 이거 와 이거 쌉가능인데 이러면?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흐흐흐흐